이 순간부터는 내가 오늘 사이클 어떤 영화의 주인공 그런 느낌으로 해서 사이클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나랑 마인드셋이 비슷하네 천만함 때 언니가 하셨던 말씀이세요? 서리 3종 경기 하는 영화야 그러면 사이클 정말 최고의 고수분을 모셨으니까 이 코치님께 배우면 여러분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코치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나오십시오 네 정말 어디? 자정 타고 나오시는 거 아니야? 오 그럴 수도 와 저기 나오신다! 오 그럴 수도 와 저기 나오신다! 한 바퀴 한 바퀴 와 등장 너무 멋있다 대박 멋있다 저 위로 타는 와 뭘? 우와 우와 저렇게 높게? 무서워 무서워 바람 소리야 이거 지금? 바람 소리 바람 소리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전 프로 사이클리스트 연재성입니다 연재성 선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코치님께 본인의 사이클 실력을 한 번씩 말씀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 진짜 좋아해서 한때 픽스드 기어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적이 없어요 픽시? 픽시 싱글 기어? 싱글 기어 기어가 없는 거 아 아 저는 하이브리드로 그냥 양재천이랑 한강 왔다 갔다 저 근데 로드바이크는 타봤어요 타봤어요? 우와 대박 팔 땅 이렇게 쭉 가서 초계국수 먹고 돌아오고 근데 거기 아시죠? 그 집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저녁 픽스드 기어 자전거를 하이브리드로 그냥 팔 땅 이렇게 쭉 가서 초계국수 먹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죠 저는 자전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렸을 때 여기 무릎 상처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기억이라서 그때부터 진짜 타본 적이 없어요 자전거를? 네 자전거는 제가 넘지 못한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이런 걸 잘 못 타요 그런 거 제가 균형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배우면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배웠는데 안 된 거라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라는 약간 나 너무 긴장돼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난 너무 떨려 약간 고장 난 거 같아요 언니 나? 어 1시간 40분 컷오프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수영할 때 모습과 지금이 진짜 그러니까 수영할 때는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깨가 이렇게 굽으셔가지고 아 무서워 이제 그러면 우리 사이클 본격적으로 훈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로드 자전거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생활 자전거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테스트 한번 해보고 아 저거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일자 주행을 하고 그리고 원형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S자 코스 그리고 지그제그 코스까지 그 코스 내에서 제가 두 가지 미션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치님 입증해야 되는구나 그걸 다 하려면 자전거를 타야 되잖아요? 네 자전거를 아예 못 타는 사람은 무엇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생활 자전거로 한번 시작을 할 거고 지에서 잡아주시겠지 이거 있잖아요 아빠가 잡아주시고 또 발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럼 우리 코치님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코치님도 그냥 하겠죠 한번 살짝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살짝 우와 멋있다 준비 시작 나 진짜 저 여유가 너무 부러워 왼쪽 나도 서서 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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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아 다르네 고 자 이거 빠르게 오 어렵다 이거 오 어렵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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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초 와 와 21초 네 오 21초 역시 다르긴 다르다 자 도전해 볼게요 자의전 자의전 와 쉽지 않다 자의전 와 쉽지 않다 안의전 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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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자 출발 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언니 잘 타네 와 와 와 운동신경 좋아요 32초 잘하네 오 오 조심 오 잘 타네 어 자 준비하고 오 우회전 오 우회전 오 오 여기까지 와 잘한다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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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멈춰 멈춰 오 잘한다 쟤 잘하는데? 엄청 잘하네. 마지막 깜문. 잘하네. 잘해. 재밌다. 23초. 잘하네. 아니, 그런데 괜찮네. 이야, 재밌다. 23초. 제가 조금 늦게 누른 것도 있어요. 제가 21초였는데. 잠, 이건 뭐야. 다리 펴고. 다리 펴고, 다리 털어줘. 제가 21초. 재밌어? 네, 재밌어요. 현재까지 에이스. 탈 수 있죠? 네. 한 바퀴 쑥 돌아보시고. 오, 잘 탄다. 걱정 없는데요, 저. 너무 잘 타, 너무 잘 타. 다들 처음에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들 엄살이 있어. 아니, 인화는 저기 풋살도 하고 보드도 타고 그런걸요? 맞아. 얘가 운동 천재예요. 진짜. 또 부담 준다, 또 부담 줘. 철인의 에이스. 잘해, 잘해. 집중하는데요, 잠깐. 아, 지금 미안해, 미안해. 너무 크게 했나? 철인 신동. 철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동. 아, 못 살아 아니에요. 자, 준비하고. 왼쪽.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정적이야, 애가 뭘 해도. 우와, 엄청 어렵다. 오, 컨트롤했어, 거의 컨트롤했어. 컨트롤했어. 멈춰. 출발. 출발.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자전거는. 신경 없다. 너무 잘 타다. 역시 운천. 재밌다, 재밌다. 기록이 궁금해요, 기록. 기록 깬 것 같은데. 24초. 역시 운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해. 대체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아닌 거예요? 역시 일단은 먼저 아까처럼 한 바퀴 돌아오는 걸로 해볼게요. 살 수는 있어? 근데 긴장했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그 한 바퀴를 뭐 어떻게 돌고. 한 바퀴를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남아지면 어떡해. 한 번 올라가서 이쪽으로. 넓은, 넓은 데 보고 좁은 데 보지 말고. 일단 한 번 타보는 걸로. 해보세요. 레일을 잡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일단은. 킥보드 타시듯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볼 거고. 아, 가볼게요. 네,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계세요? 넘어지지 않아요. 시작 한 번 해볼게요. 자, 밟고. 발 올려서. 멀리 보고 준비해볼게요. 준비. 잠시만요. 내가 걱정돼. 내가 걱정돼. 다칠까 봐. 엄청 걱정인데. 잘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잡고 있는 거야. 오케이, 굴리면 돼요. 오케이. 굴리면 돼요, 오케이. 잘한다. 그렇지. 우와, 선생님. 우와, 선생님. 어디 가세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원래 이런 거 다 거짓말해야 돼. 그치, 선생님 안 났지? 안 났어, 안 났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요. 선생님 놓지 마세요. 안 났어요.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 그래. 안 났어, 이런데. 잡고 있어. 안 났어. 멀리서. 자, 파이팅. 간다. 할 수 있어요. 시작. 시작. 오, 선생님 밀지 마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앞을 봐, 앞을 봐. 앞을 봐. 멀리 보고 저기. 멀리 보고 저기. 멀리 보고 저기. 멀리. 잘하네.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계속 잡고 있어, 계속 잡고 있어. 선생님 놓지 마요. 안 났어, 안 났어. 아니야, 안 났어. 잡고 있어.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잘하네. 오, 너무 잘한다. 브레이크 천천히 잡고 왼발로 멈출게요. 오케이. 나 눈물 나. 잘하네. 나 못하겠어. 유희야, 너 지금 너가 탄 거야. 언니, 한 번도 안 잡으셨어, 사실. 한 번도 안 잡으셨어, 사실. 너가 탄 거야. 언니가 탔어. 이렇게 갈 때 너가 탄 거야. 나 진짜 거짓말하지? 눈물 나, 이거 봐. 진짜 눈물 나. 나 눈물 나. 뭐야? 언니. 촉촉해. 너 잘했어, 너가 탄 거야. 시작하고 나서 불안한 게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몸에 힘이 점점 들어가. 그래도 이 정도도 언니 진짜 잘한 거지. 반복만 몇 번 하면 오늘 무조건 이거 될 것 같아요. 이 코스. 그래서 조금만 한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저희가 단장으로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통영 대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로드바이크.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대박이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자, 인하 씨. 네, 감사합니다. 유희 씨. 네, 감사합니다. 우와, 가볍다.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의 자전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로 따지면 여러분들 스포츠카를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의 스포츠카, 로드바이크의 특징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바퀴가 얇아요. 그러니까 더 주행에 대해서 빠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40km를 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핸들에 대한 높이가 안장보다 낮아요. 바람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일반 자전거와 로드 자전거는 핸들의 모양이 좀 달라요. 일반 자전거는 플랫바라고 해서 일자바를 쓰고 있다면 이거는 드랍바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같이 크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희 씨는 개인 연습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이쪽으로 오셔서 열 바퀴가 한 킬로 정도 되거든요. 3킬로 정도를 타보는 3킬로로 한번 맛을 본다고. 여기서부터 지금 하시면서 약간 레바를 잡아보고. 레바를 잡고 깊게, 그렇죠.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면 가벼워지는데. 3시 방향 놓고 시선은 멀리 보면서 밟으면서 출발. 출발. 아, 무서워. 아니, 할 수 있어. 진짜? 언니 아까 잘 탔어요. 아니, 어머 이렇게 생긴 거 안 타봤잖아. 출발. 출발. 오케이. 조심, 한 바퀴. 재밌어. 잘 타시네. 잘 타시네. 자, 출발. 밟으면서 출발. 오케이. 오케이. 조심. 와, 너무 재밌다. 오, 재밌어. 우와. 우와. 우와, 시원해. 너무 시원해. 우와. 언니 저 지나갈게요. 오. 언니 저 지나갈게요. 안쪽 트랙으로 지나가. 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미치해. 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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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잘하죠? 아 잘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좀 있어요. 자신감이 붙었죠? 오른발 밑으로 팔로 지지하고. 네. 단장님 어디 가지 마요. 안 가 안 가 안 가. 저는 계속 잡고 있어요. 어디 가면 안 돼? 여기. 저는 계속 잡고 있어요. 아 힘든데 그냥. 아 힘들다. 이 자세가 여기 화가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때요? 무거우니까 어때? 어?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어 네. 어 좋다 좋다. 오케이. 손 났어요. 오케이. 손 났어요. 오 좋다. 나이스. 살짝 오른쪽. 오른쪽. 선생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오른쪽 좋다. 잘 봐. 잘 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봐. 잘 봐. 좋았어. 좋았어. 야 이게 어디야.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돼요. 아니. 단장님. 네. 잘 가르쳐. 아니.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 다 돼요. 밖에 같이 한번 돌아도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봐. 이 안쪽 회색 천천히 따라와봐. 네.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내지 서. 이나 씨 가면. 네. 출발하는 거 보면 출발하면 돼요. 잘하세요. 이제 뭐 갑시다. 천천히 갈게. 잠깐만. 잠깐만 떨려. 네. 천천히 와. 조심조차 출발. 됐네 됐네. 덜컹 가는 것만. 어머 잠깐만. 괜찮아. 좋았어. 아 좋다. 좋다 좋다. 대박. 너무 무서워. 잘한다. 얘가 가. 시선이 너무 밑에야. 앞에 봐 앞에. 앞에? 그렇지. 너무 위야. 거긴 언니 정수야. 잘한다. 잘한다. 어깨 힘 빼고. 오케이. 나 지금 진짜 눈물 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빨라. 천천히 가자. 여기서 돌리지 말자. 진짜 멋있다. 김유진 진짜 멋있어. 자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서도 되고 왼쪽으로 와도 되고. 좋았어. 잡았다. 아 윤희 봐. 아 나 너무 눈물 나. 야 너 오늘 하루 만에 자전거 타는 거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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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최고. 김유인 이리 와. 너무 잘했어. 울어? 잘한다. 잘했다. 아이고. 와 근데 이거 혼자 못해. 이 언니 울어. 이 언니 울어요. 여우 주연상 탔어. 아니 근데 아까 진짜로 막 하다가 앞에 뭐만 있으면 겁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겨냈어 다. 멋있다. 대박. 와우. 와우.